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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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고맙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건 거의 꽝이 없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옛날 부끼먹고 있어요 너무 강아 너무 따라? 그렇겠지 달거나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양꼬이야 안 매워 진짜요? 양꼬치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먹어봐 야 이쪽이부터 먹어야지 누가 그때부터 먹냐 양꼬치는 응 나 먹어볼까요? 안 매워 아우 짠 안 매운데 하나 더 에? 하하하하 마시 먹어도 돼? 응? 마시 먹어도 돼? 안되지 마시라 응? 야 하하하하 한입만 처음으로 한번 맛이 어떤가요? 써요 완전 써?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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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까? 아니요 맛이 없어요? 네 먹지 마세요 절대로 응? 뭐 아니요 뭐 뭐 뭐 뭐 나 나 너 뭐 뭐 뭐 뭐 끝났어 끝났어 내꺼 없지마 내꺼 없지마 내꺼 없지마 내꺼 없지마 내꺼 없지마 내꺼 꼭 내꺼 없지마 내꺼 없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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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들이 흰색을 보여가지고 궁금해서. 가보세요. 가서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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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젤리나 걸 걸칠 건데요. 한 번 안젤리나 걸 접어서 걸어볼게요. 600면이 된 나무예요. 화성 행공보다 더 오래된 나무예요. 와 뜨거 크다. 엄청 크죠? 저는 꿈이 영화배우예요. 영화배우? 네. 영화배우? 영화배우? 자, 안젤리나가 완성. living in the world. 형がstopper. hangover. 여기 Four. 안젤리나. 하여간 인천. 아. 너무 많이 오세요. 이거 났어, 이거 났어. 맛있게. 갑시다. 여기까지 소피아와 추석 브이로그 했습니다. 풍성한 가을 보내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소피아 오늘 어땠어요? 오늘요?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추석에 5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도마뱀을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어떤 거? 도마뱀! 근데 아빠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안 사고 시골에서 자라 온대요. 아빠한테 사달라고 꼭 갈거에요. 알았어, 화이팅! 화이팅! 어디 왔어요? 제가 울고 울고 막 그래서 파충류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덧줄하는 파충류 가게. 대박 좋아. 아빠 마음이 약하다. 그럼 가볼까요? 한복 어디 갔어? 아, 간을 벗어요. 왜? 네. 불편해서. 안녕하세요. 완전 귀여워. 뱀 봐봐. 완전 이뻐. 완전 이뻐. 아, 이 색깔이 이쁘다. 완전 이뻐지? 네. 아, 끄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아, 끄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아, 뱀 봐봐. 와우! 완전 이뻐. 완전 느낌 완전 좋아. 에어박과, 뱀, 바나나나 봉신다. 아, 이 석산을. 아까도 이뻐서. 와. 완전 이뻐. 이뻐? 안 무서워? 완전 이뻐. 안 물어요. 왜 진짜 이뻐, 근데. 어, 이게 죽었어? 이게 왜? 위에 멀리가 있니? 아, 이거 먹이야, 먹이. 근데 가만히 안 있어? 이뻐. 이뻐. 신기해. 빨리 봐. 빨리 봐. 이뻐. 이뻐. 얘 빨리 빨리 진짜 웃겨. 위에 있고. 안 이뻐. 안 이뻐. 드러워. 그치? 아, 그거 만져봐. 나 그거 만져봐. 주인 알아요? 내가 구미 줄 알아봐요. 얘 이제 앞에 해 주시해. 괜찮아? 너무 이쁘? 아니, 안 이뻐. 아, 사진나도 안 했어. 아, 진짜 이뻐. 이뻐. 이뻐요? 응. 귀여워. 아, 많이 있네요. 많이 있네요. 그렇죠? 나도 조만을 좋아하지 않아? 나중에 뱀 키워야지 니꺼 어디있어? 보여줘 내꺼 여기있잖아 내꺼는? 니꺼 도꺼? 완전 이뻐 어떡해 이게 뭐에요? 이거는 먹이오물드라미에요 이거는 칼슘제에다가 알라도 하나씩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집에 어디있거야 전입하고 바로 옆에 있는 마트에서 팔아요 만원이면 사니까요 내꺼는 안질이 나꺼? 같이 키우세요 소피아 진짜 도마빈 샀어? 네!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돼? 아빠 감사합니다 또? 완전 완전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지 사랑한다고 해야지 사랑합니다 뭐하시는거에요? 도마빈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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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질이 나 몰래 무서워요? 안질이 나 해봐 이거 떠올래? 여기 이게 식기야 식기 식기 놓으세요 거기 가서 놓으세요 여기? 오케이 이제 얘 꺼내볼까? 응 앉아 숨겨봐 조심해요 어머 이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안 나와 안녕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에요? 주 주 근데 이거 어디서 쓰는거에요? 이렇게 했어? 다시 몇번 이렇게 도마빈 샀어 도마빈 샀어 이렇게? 어떻게 했어? 아 이건 이렇게 막 아아 조심히 밖에 나가면 죽어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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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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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졌을거 같은데? 어! 집었다! 빨리 뜯어! 빨리 뜯어! 빨리 뜯어! 됐다 됐다 됐다